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HLB 지금 좀 오르다가 하락 전환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하락을 하면 다시 또 올라가겠죠. 지금 계속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내 차례가 아니다. 그리고 계속 지루함을 계속 선사를 하고 있죠. 아주 겁이 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오를 이유가 강력하게 모멘텀이 발생을 하고 있는 종목 현대제철, 포스코 정도를 볼 수 있겠고 내릴 이유가 강력하게 모멘텀이 발생한 종목 한화에러스페이스, 한국항공, 우주, 아모레퍼시픽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큰 스탠스 변화 하나가 시장을 좀 크게, 방향을 크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어버리고 있죠. 이 내용을 좀 보시면 바이든이 유크라에 러시아와 대화의 문은 열어둬야 한다. 설득 중이다. 이 소식이 어제 나왔죠. 어제 나오고 오늘 새벽에 또 나왔습니다. 내일이면 중간선거가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큰 모멘텀으로 상승 모멘텀, 하락 모멘텀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정부가 푸틴 대통령과의 협상을 완전히 배제하지 말라 라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지금 나온 소식이니까 지금 이게 사실이겠죠. 미국 정부가 설득을 위해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곧 있으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방향성 자체가 휴전적으로 협상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를 억지로 협상 테이블에 안치기보다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주요국 지도자들이 자국 내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바이든 정부의 개선된 시도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이 퇴진하지 않는 한 러시아와 평화회담을 하지 않겠다. 공식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설득을 하고 있죠. 미국 정부가 여러 나라의 지지를 이어 나가려면 최소한의 협상 자체에는 열린 자세를 취한다. 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선거하고도 또 관련이 있죠. 우리 파트너 국가 중에 일본 우크라이너 선정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까 좀 참아라 이런 거죠. 협상을 좀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명분 삼아서 세계적으로 식량과 연료 가격이 인상되면서 유럽, 아프리카, 중남밀부과도 전쟁 피로감이 있다. 여러 논의가 진행된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바이든 정부 입장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준다. 미국 관리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초기 평안을 제시했듯이 결국 협상을 받아들일 것으로 믿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식들이 이제 전쟁이 이제는 평화협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8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죠. 물가가 크게 올라서 공급망이 무너지고 하는 상황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런 지금 소식이 나오면서 전쟁 관련주, 방산 관련주 지금 뭐 실적도 좋았고 이렇게 방산 무기들 수출도 많이 했죠. 폴란드 수출 소식도 많이 나왔고 인도네시아 수출 수익도 났고 했는데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아주 강력한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전쟁 무기 이런 수출 이런 부분으로 많이 올랐는데 그러다 뭐 크게 내렸다가 다시 올랐죠. 다시 이렇게 올라서다가 지금 저 소식이 주말 중에 나오면서 얘가 시작은 높겠죠. 1.3% 높겠지만 계속 밀고 있습니다. 방향을 밑으로 계속 잡아가고 있죠. 얘가 지금 보면은 이 공매도들이 또 열심히 자극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하고 신앙이 매도를 쭉 하다가 중간에 한번 들어와서 매수로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 모멘텀 자체가 아주 크게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무기 수출이라는 그런 모멘텀이 앞으로는 무기 수출이라는 부분이 좀 많이 소강상태로 돌아가겠구나 라는 게 지금 시장의 심리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부분이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쭉 올라서다가 음봉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도망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맥락에 있는 게 하나의 여러 스페이스죠. 얘도 막 쭉쭉 올라갔죠. 여기서 한번 크게 내렸지만 전체적으로는 위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쭉 내려왔다가 다시 쭉쭉 치고 올라갔는데 올라서다가 지금 장댐봉이 나오고 있죠. 거래가 좀 실리고 장댐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도망가야 될 때죠. 이거는 도망가야 될 때다. 지금 쭉 올라서다가 시작을 하고 계속 밀죠. 그리고 한번 반응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또 밉니다. 계속 밀고 있는데 신안하고 한국에서 계속 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모멘텀이 이제 좀 사라질 위기가 그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는데 이 모멘텀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에도 주가 급등한 상황에서 이 모멘텀까지 사라지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이 매도세가 아주 엄청나죠. 지금 뭐 도망 나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아주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쭉쭉 밀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 반대로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전쟁이 휴전으로 가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재건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또 이슈가 되겠죠. 재건을 하려고 하면 철강이 필요하겠죠. 철강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시작이 제로 시작했는데 쭉쭉 올라서고 있죠. 그래서 5% 이상 쭉 올라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이제 돈이 되는 소식이다라고 보셨죠. 이 부분을 어젯밤에 제가 또 해석을 한번 해드렸는데 내릴 섹터 오릴 섹터 해서 좀 알려드렸죠. 현대제철 계속 강한데 얘가 PBR이 0.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음놓고 올리는 거죠. 0.2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우크라 재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철강 수출이 아주 또 철강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우크라이나 쪽으로 철강이 블랙홀처럼 쭉 빨려 들어가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철강의 가격은 또 올라가게 될 거고 수출도 많이 되겠죠.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끌려야 되겠죠. 정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또 하나가 있죠. 포스코 얘도 똑같죠. 이렇게 가다가 지금 5.6% 올라서고 있는 모습인데 현대제철은 지금 파업을 하고 있고 철강 가격 담합 이런 부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단발성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단발성으로 보고 있고 구조적으로 이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 자체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쌍바닥을 만들고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 보죠. 정반대죠. 하나여로나 이런 곳에서 이쪽으로 돈이 넘어간다. 뭐 이 정도로 예를 들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고 좀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소식들은 한 발 빠르게 읽고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죠. 저런 소식이 나왔을 때 주가에 이건 좀 큰 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녁에 좀 늦게 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가 중국에서 많이 또 발생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또 SK바이오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7% 올라서고 있고 그리고 진단키트 주들이 대부분 괜찮죠. 인바이오젠 휴마시스 4%대 상승 시젠도 2%대 상승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다시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할 만한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시장은 아무튼 강합니다. 지금 외인기관 양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은 기관이 400원 매주 외인이 400원 매주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가 아주 좋습니다. 삼성전자 SKS 1% 2%대 올라서고 있고 반도체 장비주들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모습이다. 생각이 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시장은 좀 강한 쪽으로 가고 있죠. 이게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물가라는 부분이 물가라는 부분을 크게 자제 유지할 수 있는 아주 큰 소식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철저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크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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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바이오가 7% 올라서고 있고 3천당 제약 올라서고 인바이오젠 4% 휴마시스 4% 코로나 관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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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풍제약도 올라서고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과 HLB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셀트리온이 보압이고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0.1% 수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제약이 0.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거의 보압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죠 HLB도 지금 거의 보압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죠 HLB 제약이 0.7% 오르고 있고 글로벌 0.4% 테라피티스 0.8% 오르고 있는데 생명과학이 0.4% HLB가 0.1% 이렇게 또 하락하면서 지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한하고 한국하고 JP가 다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얘들이 다시 매도로 바꾸고 있죠 매도로 바꾸면서 이제 한국하고 신한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들어오고 얘가 좀 매도 그러니까 지금 팽팽하게 보압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오늘 3일 정도 4일 정도 되겠죠 4일 정도 동안에는 계속 눈치 보는 흐름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구간은 아주 강력한 매집 구간이 될 수 있겠죠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는 상황 지금 아주 크게 얻어맞고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쌍바닥을 좀 잡고 아주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강합니다 시장은 강한 분위기인데 코스피가 0.9% 오르고 있고 코스타 0.7% 오르고 있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제약바이오가 강력한 모멘텀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돈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또 전쟁이 이제 휴전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방산업주들이 또 기술주들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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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